안녕하세요. 가스기사 실기를 담당한 권혁채 강사입니다. 안전관리 분야의 가스 실무는 대부분 다 가스 제조, 용기, 기타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공정관리, 안전관리와 주로 시험의 기본으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가스 설비 실무, 가스 설비에 대한 설계 관리가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스 시설 관리의 문제가 출제되고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착출함으로써 문제는 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취에 따라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답습하고 예습해서 좋은 점수, 즉 시일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 가스 제조 및 분석. 우리 책의 구성은 주로 가스 실무에 대한 문제 위주로 구성됐고 이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 문제는 아무래도 이론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실전 문제에 약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관계로 주로 실전 문제 위주로 면제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실기를 할 수 있도록, 실기 대비할 수 있도록 실기 문제, 실전 문제를 위주로 구성했고 실전 문제 위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 첫 퍼지에 나온 가스 제조 및 분석은 일반적인 1차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고 가스 성분에 따른 그 조성 인원과 가스 실무에 따른 가스 안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간당간당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 충분하지 못하지만 실기 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서술하고 실제 문제의 채점에 득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 제조 및 분석에 관한 이론 문제, 일반 가스의 구분은 그렇죠. 가스는 가연성 가스, 일반적으로 남을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 독성 가스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연성 가스는 실기에서 가연성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법규에 나와 있듯이 공기 중에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 한계가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상한과 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우리는 가연성 가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폭발 하한은 뭐냐 하한이냐 하한은 연소할 수 있는 폭발 하한 그 폭발 하한은 연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가장 낮은 농도 낮은 농도를 우리는 하한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우리는 실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한이라고 하면 하한이 높고 상한은 뭐냐 하죠. 상한은 옆 상한은 상한계는 가연성 가스의 하한 상한 상한은 연소가 가능한 가장 높은 높은 농도를 갖다가 우리는 상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 가스일 때 가연성 가스일 때 주로 연소 범위 즉 가연성 가스의 폭발 하한 상한 연소 범위 폭발 범위 편한데 이 가스 성분에 따라 우리는 1차 때 준비한 것처럼 농도 범위를 외워야 합니다. 보통 아세틀레 같은 2.5에서 81, 메탄 같은 5에서 15, 이와 같이 가로로 키로 해서 실기 문제에 나오다 보니까 농도는 1차 때 외웠던 것처럼 2차대를 다 외우셔야 실기 시험에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농도 범위 상한과 하한의 범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머지 쭉 다음 페이지만 넘어가서 독성 가스입니다. 독성 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독성 가스의 농도가 우리는 보통 독성 가스는 정의의 인체완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5천 ppm 이하인 것을 우리는 독성 가스라고 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허용농도의 허용농도 기준이 뭐냐 허용농도 기준은 우리는 정의를 하지 허용농도 독성 가스일 때 허용농도가 있습니다. 허용농도 허용농도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고아가스에서 독성 가스로 지는 허용농도는 뭐냐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지 집단이 성숙한 우리 측에 나왔다시 성숙한 흰지 집단이 대기 중에서 한 시간 또한 계속 노출시킨 후 노출시킨 후 약 14일 14일 이내 2분의 이상이 죽게 되는 농도를 우리는 독성 가스 기준의 허용농도 기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4일 이내 14일 이내는 문구가 들어야 되고 14일 이내 즉 독성 가스를 섭취하고 14일 이내 그 흰지 집단이 몇 프로? 50% 50% 이상이 죽게 되는 농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LC50이다 이같이 편하죠 그래서 LC50 기준에 따라서 허용농도 기준이 됐다 그래서 LC50이라는 기준은 뭐냐 흰지 집단이 그 가스를 한 시간 동안 마실 때 약 14일 이내에 몇 프로? 약 50%가 죽게 되는 농도 LC50 농도로 기준하고 있겠고 조연성 가스는 남을 타는데 도와주는 가스로 대표적인 게 산소, 공기, 불소 이런 가스가 되겠고 여기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션 문제 볼 때 보통 압축가스 뭐 이런 얘기 하시냐 압축가스, 액화가스, 그 다음에 우리는 용액가스라는데 압축가스의 대표적인 성질은 뭐냐 압축을 했을 때 기차 상태로 충전되는 것으로 우리는 압축가스라 하죠 대표적인 게 헬륨이나 수소나 일반적으로 아르곤 같은 거 공기 같은 게 그러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는 보통 우리가 프로판이나 부탄 뭐지 즉 액을 충전했을 때 상원에서 즉 액체 상태로 충전되어 있는 거 보통 압력은 약 7 내지 8 기압 안에서 보통 액화되는 걸 얘기하죠 그랬을 때 프로판, 부탄이 대표적이고 염소가스, 암모니아가스 이런 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용액가스라고 하면 용액가스라면 즉 용제에 가스를 용액시켜서 보관하는 걸 우리는 용액가스라 하죠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아세티렌가스 아세티렌가스는 디메칠포름아미드하고 아세톤에 용액시켜서 보관하다 보니까 용액가스라고 칭하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전에 가연성가스 들어왔는데 가연성가스에서 기억할 게 우리는 폭발한과 상한을 구하는 때 쓰는 게 느샤틀리의 법칙에 의한 폭발상한 혼합가스 농도 구하는 게 있죠 혼합가스 그래서 1차 때 다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혼합가스 연소 범위 구하는 식 즉 L분의 100은 L분의 100은 L1 V1 플러스 L1 A2 V2를 이 성분대로 쭉 나눠줘서 각각 나눠줘서 더한 값에 약 L분의 100에서 상한이면 상한, 하한이면 하한 구하는 이 혼합가스 농도 구하는 식 이런 것도 가스를 여러 가지 주고 허용농도 범위를 주고 가스 하한을 구하라 상한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의 특성을 한번 간단간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스 특성이 있지만 책에서 1차 때 다 들어본 가스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연루로 주로 사용되죠 이제는 가스는 보편화되고 다양해집니다 도시가스, 가스가 생긴 기온은 몇천, 약 2천 년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가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고체를 연료로 쓰는 것보다 액체가 더 편하고 액체보다는 가스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발전은 더욱 지속된다고 보는데 도시가스의 연료, 연료는 보통 도시가스의 연료는 LP가스인 잭화, 소유가스, 천연가스, 나프타 등이 연료로 사용되고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보통 도시가스의 원료로 주면 도시가스 원료로 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실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실기시험은 고차원적이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하고 간단한 문제가 주로 나오므로 우리는 도시가스 원료, 연료가 아니고 원료, 도시가스 도시가스의 뭐냐? 보통 시티가스라고도 하지만 즉 합성천연가스, 대체 천연가스가 통틀어서 우리는 도시가스라고 지편하죠 그랬을 때 도시가스 원료는 주로 뭐냐?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고체에 있고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고체는 고체의 도시가스 원료는 주로 석탄, 코크스 같은 거 석탄이나 코크스 같은 거 그래서 도시가스 원료 중 고체 원료를 쓰세요 하면 우리는 석탄, 코크스 같은 걸 써야 되겠고 즉 액체는 원유라든가 원유죠? 원유, 나프타든가 나프타, 기타 LPG, LNG 즉 LPG, LNG 즉 LNG 이런 게 액체, 액화천연가스니까 그러면 기체는 천연가스하고 어프가스 같은 거 천연에서 얻어지는 천연가스 천연가스 또는 정유수에서 얻어지는 어프가스 어프가스 같은 걸 우리는 즉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고체, 액체 구분에 하면 되어있으면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제5페이지 도시가스, 메탄가스의 성질 나옵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뭐냐 물어볼 때는 우리는 메탄이라고 하겠죠 이럴 경우, 액화시키면 메탄가스는 얼마만큼이냐? 메탄, CH4 메탄은 약 600분의 1로 액체로 만들면 이 기체가 600분의 1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성하고도 용이하고 대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와 쓰는데 용이하죠 그랬을 때 약 600분의 1, 액화를 만들었을 때 액비중이 얼마냐? 보통 0.42 정도 액비중은 0.42 즉, 0.42 되고 가스 비중은 일반적으로 보통 가스 비중은 22.4 기체가 차지하는 척 22.4에 16이니까 가스 비중은 약 얼마큼의 0.5에서 0.8 정도 보통 도시가스는 0.5에서 0.8 정도 가스 비중을 나타내는데 액비중은 0.42와 같이 된다는 걸 참고로 기여하시고 쭉 한번 보셔서 한번 터득하시면 좋겠고 쭉 넘어가서 수소 받습니다 수소가스의 성질은 여러 가지 많이 이용되죠 수소는 요즘에서 수소가스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이용용도가 넓어지는 게 뭐냐 수소전지 또는 수소자동차 같은 데 이용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안전관리상으로 기억할 게 뭐냐 수소가스 성질의 다섯 번째는 고온고압에서 강제 중에 탄소와 반응하여 메탄과 메탄을 생산하고 수소지성, 수소를 만드는 즉 다시 얘기해서 고온고압에서 강제 중에 탄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메탈을 만든다 그래서 강이 취약해진다 그래서 수소를 쓸 때는 탄소강을 쓰지 고온고압에서는 탄소강을 써서는 안 된다 이와 따오는 다른 말로 탈탄작용을 다른 말로 수소와 탄소가 반응해서 메탈을 형성하는 방응 즉 강을 취약하게 만드는 성질이다 탈탄작용 정의를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탈탄작용을 방지하는 금속 텅스텐, 크롬, 티탄, 몰리브덴, 바나디움 이런 게 되고 이 탈탄작용 방지하는 금속이 보통 5 내지 6%인 크롬강, 188 스텐레스강을 사용해서 수소를 저장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 수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와 물과 반응해서 물과 수소와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공해가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전지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를 다른 말로 HFCV라고 하죠 수소연료전지의 약자는 일반적으로 보통 HFCV라는 용어로 씁니다 수소연료전지 또는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할 때 이거 대신 FCV, 이와 같이 표현하죠 연료전지다,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마시고 쭉 지나가서 산소의 특성, 이런 문제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양, 즉 가스는 뭐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산소가 보통 작업할 수 있는 가능한 농도, 가스 농도를 한번 살펴보면 산소가 작업할 수 있는 농도, 약 보통 18%에서 22% 정도와 작업이 가능한 농도입니다 즉, 작업이 가능한 산소 농도, 작업이 가능한 산소 농도, 약 18%에서 20% 또는 18%에서 약 23.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통 질식,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질식이 되는 농도, 질식농도는 16% 이하면 산소 농도가 16% 이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고 또 약 26% 이상이면 산소 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심장이 파열되거나 혈관이 터져서 돌아갈 수 있는 농도가 된다 그래서 약 26%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식의 위험인 농도는 하한이 16% 이하 상한이 얼마야? 산소 농도는 26% 이상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농도라고 했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고 특히 산소를 다룰 때, 우리는 산소를 다룰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보면 약 21% 정도로 있고 질소가 79%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통 공기 중에 산소가 21% 들어있는데 21% 들어있는데 이 중에 산소 외에 산소 다음으로 즉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헬륨가스가 많이 들어있죠 헬륨가스, 즉 다시 얘기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는데 즉 공기 중에 산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가스 순서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고 아르곤이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네온, 헬륨, 뭐 이러고 하죠 즉 불활성 가스인, 즉 아르곤, 네온, 헬륨 이 순서로 들었다 농도도 중요하겠지만 공기 중에 들어있는 가스 농도 순서를 쓰세요 질소, 산소, 아르곤, 네온, 헬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기시험에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쭉 지나가서 10페이지 보면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암모니아는 일반적으로 비료를 만드는지 아니면 비닐을 만드는지 이랬을 때 사용되는 가스로서 많이 사용되죠 그랬을 때 질소는 질소와 수술을 합성해서 만든 하바보시법을 기초로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데 고압법, 중압법, 저압법 나온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압법에는 약 보통 고압법에는 약 60에서 100메가파스칼 이상인 크루드법이나 카자레법이 있다는 걸 쓰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예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압법은 약 300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 범위로서 아이즈법, 뉴파우더법, 동고시법, JCI법 이런 게 있고 저압법에는 약 150, 150메가파스칼 약 15, 15메가파스칼, 15메가파스칼 정도 있는데 구대법, 케로그법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경제적인 게 보통 저압법인데 150, 15메가파스칼, 15메가파스칼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법이 저압법에서 저압법이 되고 구대법이나 케로그법이 가장 경제적이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누출검수지에 쭉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LPG가 나오는데 LPG의 대표적인 성질이 우리가 용기 공급에서 사용해야 되죠 용기 공급에서 사용하는데 LPG는 원래 무생무침입니다 무생무침이기 때문에 누설대도 알 수가 없는데 냄새를, LPG 같은 경우는 냄새를 한다고 하죠 부치재를 집어넣어서 가스 누설을 알기 위해서 부치재를 집어넣습니다 부치재 집어넣었을 때 공기 중에 혼합 비율이 약 얼마냐? 1,000분의 1 정도의 부치재를 집어넣고 도시가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분의 1만큼 부치재를 집어넣었죠 부치재를 집어넣습니다 부치재의 특성을 한번 알아두셔야 되죠 부치재는 냄새가 났는데, 냄새 또 가스가 누설대는데 누설대 냄새를 알 수 있도록 했는데 부치재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어야 되고 독성, 부치재의 특성을 쓰세요 부치재의 특성, 독성이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냄새와 쉽게 구별해야죠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다른 누설됐을 때 이게 도시가스다, LP가스다, LPG가스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냄새가 정확합니다 목적이 그러죠 누설된 걸 알기 위해서다 보니까 냄새가 명확해야 될 것 조금 누설도 할 수 있도록 저 농도에서 냄새를 쉽게 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저 농도에 있어서 냄새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가스 배관이나 가스 메타기 등의 흡착대에서 부식을 시키거나 다른 이면전, 즉 나쁜 성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에 가스 메타는 흡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완전 연소되어서 불쾌한 냄새가거나 다른 독성물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즉, 연소 후에 유해 연소 후에는 유해하거나 냄새를 가진 물질이 낫지 않을 것 배관 내에 통상적으로 온도로 응축, 즉 저온이나 고온일 때 응축되거나 부착되지 않을 것 그저 온도로 응축되지 않을 것 부식성이 없고 화학적 부식성이 없을 것 화학적 성질이 우수할 것 또는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물에 녹지 않고 토양에 투과돼서 배관에 매설됐더라도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통 경제적일 것 또는 가격이 저렴할 것 이렇게 표현해서 부채의 특성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쭉 지나가서 다음 페이지 지나가서 지나가 보니까 일반 LP가스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공간에 모이다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 스스로 연소되는 걸 자연 발화하는데 자연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 자연 발화점에 즉 스스로 연소되는데 영향을 주는 인자 인자는 우리 14페이지의 중간 상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 세 가지만 쓰세요, 두 가지만 쓰세요 그랬을 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가연성 가스의 공기와 혼합비, 공기와 가연성 가스의 혼합했을 때 일정 연소 범위, 즉 가연성 가스 범위에 들어야 연소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혼합비, 알아두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점화원의 종류와 투여법 점화원의 온도가 높은 거냐, 점프냐, 발을 잘 반응할 수 있는 온도냐, 낮으냐 그래서 점화원의 종류, 전기불급이냐, 아니면 타나마티냐, 일반 성량 불씨냐 점화원의 종류와 투여법 이와 따라서 자연 발화가 잘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벽의 재질과 총매 효과, 총매라는 것입니다 총매라는 것은 가끔 이제 엉뚱하게도 시험에 나올 때 총매는 뭐냐 그러면 총매의 정의를 쓰세요. 총매는 반응 물질과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물질이 반응 속도만 빨리 해주는 거, 반응 속도만 빨리 해주는 걸. 즉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은 영향을 주지 않고. 즉 총매라는 것은 이거죠. 총매라는 것은 반응 물질과. 총매가 생성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속도만 빨리 해주는 걸 우리는 총매를 압니다. 이럴 때 실기 때는 실기 문제는 주로 핵심 단어가 들어갑니다. 총매 정했을 때 반응 물질 들어가고 생성 물질 들어가고 속도를 빨리 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기벽의 재질과 총매 효과에서 반응을 스스로 연수되는, 스스로 폭발하는 이런 정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열 속도와 지속시간, 온도가 올라가려면 일정 에너지, 즉 활성 에너지가 있어야죠. 이럴 때 가열 속도와 지속시간, 반응이 생기는 공간과 형태가 너무 꽉 채 있으면 폭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유적 공간, 즉 발생, 발화가 생기는 공간이 일정 간 확보가 돼야 스스로 발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화가 생기는 공간과 형태.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아세찔렌 가스가 나오는데 15페이지 아세찔렌 가스가 나오는데 아세찔렌 가스의 성질은 여러 가지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지만 대표적인 가만 들어본다면 안전관리, 실기문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위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세찔렌 생성하는데 이런 물질이 있으면 폭발성 물질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아세찔렌과 금속과 반해서, 즉 금속 아세찔렌, 즉 동과 구리와 아세찔렌과 반하면 구리, 동아세찔렌 이런 폭발성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 폭발성 물질은 금속 아세찔렌, 즉 아세찔렌과 반응해서 폭발할 수 있는 물질, 물질 금속을 세 가지만 쓰세요.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금속과 결합하여 아세찔렌이, 금속과 결합하여 폭발성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금속 세 가지만 쓰세요. 대표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리, 수은, 금속 아세찔렌, 즉 아세찔렌과 반응해서 C가 두 개고 H가 두 개인 이 물질이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과 반응해서 폭발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쓰세요. 이 금속이 뭐냐? C, 구리, 은, 수은 이런 물질들은 동아세찔렌, 은아세찔렌, 수은아세찔렌을 만들어서 폭발성 물질, 자기들에게 폭발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즉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찔렌 발생기에 대해서는 혐의 감초처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찔렌 발생기에서는 발생기 종류는 주수식, 투입식, 침지식 세 가지가 있다. 아세찔렌 가스 발생기 종류 세 가지 주수식, 침지식, 투입식. 그러면 아세찔렌 가스 발생기에 발생기에 습식 발생기의 표면 온도는 얼마란다? 보통 약 70도 이하로 유지하고 적정 온도는 약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하죠. 적당. 즉 안전관리상 유지해야 되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도 이하라고 적정 온도는 50에서 60. 즉 발생기 표면 온도를 쓰세요 하면 우리는 70도 이하 써야 됩니다. 70도 이하라고 써야지 발생기 표면 온도 70도시다 이렇게 써야 되면 잘못하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70도 이하라고 정확히 써줘야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70도이다 이건 올라간 거 되는 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실기 문제는 하나라도 정확히 알게 쓰는 게 고득점을 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아세찔렌 발생기의 건조기는 건조제는 염화칼슘을 쓰겠고 아세찔렌 가스 청정제 아세찔렌 가스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에프렌 카타리솔 니카솔 유아치 되었고 이때 아세찔렌 가스가 발생할 때 불순물로 불순물로 대표적인 게 황화수소 그다음에 포스피인 암모니아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불순가스 생기기 때문에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제 다공도 구하는 공식도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쭉 지나가서 가스의 성질은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연소 연소 기초이론 나옵니다. 연소는 우리 가스에서는 생활 필수적으로 연소가 잘 되는 가스, 도시가스, LPG가스 즉 연소를 이용해서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주변생활에 즉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유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데 먼저 두 번째 연소 방식입니다. 연소 방식 즉 연소 방식은 적화식 연소기 적화식 연소는 뭐냐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전부 어디에 전부 2차 공기로 취하고 1차 공기는 취하지 않는 것을 적화식이랍니다. 적화식 뭐냐 즉 일반적으로 가스는 가스대로 나오고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공기대로 들어가서 연소하는 방식 적화식 연소 적화식 연소 그래서 적화식 연소 우리는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적화식은 뭐냐 연소에 필요한 공기 전부를 연소에 필요한 공기 전부를 뭐냐 2차 공기로 취하고 1차 공기를 취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공기와 가스가 같이 들어가 역화되는데 즉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2차적으로 얻기 때문에 역화가 없죠. 그래서 정의 즉 적화식 정의 적화식 연소에 필요한 2차 공기로 취하고 1차 공기는 취하지 않는 것 적화식 그 다음에 분젠식 분젠식은 가스의 노즐에서 일정량만큼 가스가 들어가고 주위에 필요한 공기를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연소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주위 공기를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한 것을 또 2차 공기로 취해서 연소하는 것 즉 부족한 산소를 주위에서 즉 1차 공기를 집어넣어서 연료와 같이 들어갔다가 즉 분젠식은 분젠식은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일정 1차 공기를 들어가고 1차 공기로 연료와 같이 연료와 같이 가스와 같이 연료와 함께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공기를 부족한 공기를 뭐냐 부족한 공기를 2차로 얻는 것 2차로 얻는 형태를 분젠식 분젠식이라고 합니다 2차로 얻는 걸 분젠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대부분 1차 공기를 취해서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가 분젠식입니다 공기와 가스를 섞어서 효율도 높이고 가스 연소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젠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부족한 나머지 그래도 부족한 것은 2차 공기로 지납니다 세미분젠식 세미 세미를 뭐냐 세미분젠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적화식하고 분젠식하고 중간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즉 1차 공기 비율을 1차 공기를 요하추 조건을 섞다 보니까 대부분 1차 공기를 주로 취해서 연소시키는 거라면 세미분젠식은 1차 공기를 얼마 약 40% 이하 정도 전수에 필요한 전체 팩 중에 40% 이하 정도만 취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걸 주위 2차 공기로 취하는 것이 즉 세미분젠식 세미분젠식이라고 요하추 표현하고 그 장점 당점을 간단히 살펴보셔야겠고 전 1차 공기식 연소만큼 즉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전부 1차 공기로 해서 연소시키는 걸 전 1차 공기식 연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소 방식에서 적화식, 분젠식, 세미분젠식 전 1차, 전 전체를 1차 공기하는 전 1차 공기식 연소 전 1차 공기식 연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연소 방식 연소 방식의 구분이고 연소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선화, 불꽃이 왜 올라가서 하는지 선화, 역화, 황염, 불안전 연소 불안전 연소 원인은 우리가 1차 때 많이 다뤘겠지만 이것도 실기에 쓸 때 불안전 연소 발생 원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 세 가지만 쓰세요 공기 공급량이 부족할 때 환기가 불충분할 때 배기가 불충분할 때 불협냉각, 불꽃이 차가워졌을 때 불협냉각, 가스 조성이 맞지 않을 때 가스 기구 연소에 맞지 않을 때 또 급배기 방식에 대한 구분이 있죠 급배기 방식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개방형 연소형 즉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얻고 실내로 버리는 것 개방형 반밀폐형은 반밀폐형은 연소에 필요한 실내 공기부터 받아서 연소하고 폐가스를 밖으로 버리는 것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밖에서 난로 같은 게 그러죠 안에 실내에서 얻고 연소시켜서 밖으로 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반밀폐형 연소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밀폐형 연소기구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기를 실외에서 얻고 실외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얻고 실내로 배기가스도 버리는 것 버리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밀폐형 연소기라고 합니다 밀폐형 연소 그랬을 때 연소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가스 보일러를 많이 사용되죠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 보일러의 구분을 보면 즉 일반적으로 가스 보일러 같은 게 보통 반밀폐형 연소기에 해당되죠 반밀폐형 반밀폐형 연소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보통 즉 자연 배기식 CF 보일러 연소기 즉 자연 배기식 CF식 보일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랬을 때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취하고 일반적으로 연소 배기가스 배기통을 이용하여 자연 통기력을 이용해서 내버리는 걸 우리는 자연 배기식 CF식 보일러라고 CF식 보일러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F2식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것들은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 여기다 강제를 집어넣으니까 강제 배기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배기팬을 별도로 나가는 통로에다가 배기팬을 붙여서 강제로 내버리는 걸 우리는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 F2 F2 보일러 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로 FF식 보일러라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외부에서 공기를 뚫을 때 데워서 들었다가 연소된 후에 가스도 나갈 때 강제로 배기판을 통해서 나가도록 만든 게 즉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 그래서 우리는 가스 보일러의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에는 뭐냐? 자연적으로 난 거고 강제는 배기판을 사용해 배기 강제 배출기를 갖춘 거다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은 뭐냐? 두를 때 공기도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데워서 공기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 틀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스 안전에 관한 사항 가스 보일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전멸장치, 유수감장치, 연소장치, 열기환장치, 안전장치, 급배기장치, 물순환장치 뭐 이런 기계를 쭉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비례를 따라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쉽게 시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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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